18학번 비주얼 풍년인데요. 진짜 잘생겼네. 분위기는 완전 난민합니다. 제예요. 한국대 아이돌. 그림이네 그림. 학교가 무슨 세트장 같다. 도경석이라고 합니다. 도경석? 일상이 화보가 되는 몸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있다. 자룡 중 얼굴 천재. 도경석. 우리 학교에 도경석을 모르는 애는 없었다. 김성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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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그 도경석이었어. 너 술 정말 잘 마시더라. 김성원! 나 취했나봐. 나 너무 바보같지? 술 두근 마셨다고 이렇게. 저기요. 술 깨는 약 없어요? 이거 힘들다는데. 수고하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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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이잖아. 그림이네 그림. 그냥 둘이 서해줄 뿐인데. 학교가 무슨 세트장 같다. 쟤는 CC되면 진짜 대박일텐데. 고마워. 잘 마실게. 박미래.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. 니 거 맞지? 식당이 떨어져 있던데. 그랬구나. 자룡중학교 강미래. 진짜 아니야? 근데 아까 걔 누구냐? 설마. 너 여자한테 관심 중이었어? 아님 작업 당하던 중이었나? 어? 이 중에서 키스 제일 먼저 해봤을 거 같은 사람. 하나 둘 셋. 도겸수 너 걸렸어. 아니야 잠깐만. 왜? 도겸수 손. 광미래 손. 야 딱 반반인데? 러브샷. 각인가요! 러브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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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각자 마시죠. 그래 미래도 연속 세 잔이어서 좀 힘들텐데. 제가 두 잔 마실게요. 이야. 무엇인데? 줘봐. 어? 고마워. 고마워. 얘네 둘이 진짜 뭐 했나봐요. 그러게. 근데 경석이가 너한테는 참. 특별하게. 아니 그건. 아직 썸단계인가? 무슨. 아니야. 도경석 지금 짝사랑 중인 거야? 오랜만이네요. 저분. 그분이에요. 그냥 그때 그 중학생이 너였다고 가서 말하지. 응? 궁금하냐? 어머니? 죽은 사람 얘기하지 마. 나한텐 죽은 사람이야. 어 왔어. 빨리 안 돼. 저 대표님.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뭐해? 왔으면 들어와서 일해. 어? 저기. 밥 먹었냐? 그래. 뭐? 어? 그렇게 친하진 않았나 봐. 난 친한 것도 아니던데. 둘이 같이 밥도 먹던데. 축제 때 뭐해? 축제? 항상 까칠한 거. 대단하다. 대단하기야. 너만 하겠냐? 맞네. 미래씨. 저 기억 안 나요? 어? 유리? 야. 박미래. 가자. 지금 뭐 하는 거지?